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학교론 이것만 알아두자 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만나는 시간을 이렇게 해서 공간 안에 자리를 마련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과정에 대한 것은 어떤 특색이 있냐면 학교론을 전반적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내가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더딘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내가 이해하는 게 좀 더딘 부분은 시험상에서 꼭 출제가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빨리 해소를 하자 이런 주안점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교는 40문항이 나오게 되면 전통적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번 30위의 수험생들만 물어보고 다른 데는 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오면서 계속 물어봤던 내용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터등을 하시면 점수를 딸 때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강좌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 강좌를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거를 들게 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입문 기초에 대한 것을 들으셔도 되고요. 기본 이론을 들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아무거나 하나 들으시고 난 다음에 아니면 그 파트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여기를 들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시험에 대한 도전은 반복 학습에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모쪼록 이 강좌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 내용 안에 보게 되면요. 이 포인트 해가지고 우리가 한 40개의 포인트 정도를 해놨고요.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통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계산을 못하시면 안 해도 된다.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밀어버려도 되는 거고요. 안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풀 수 있는 문제를 하나 정도를 만들어서 하나나 두 개.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거는 확실하게 유형의 변화를 많이 가져다주기 어려운 애들. 그런 애들을 갖다가 한 두세 개 선택을 해서 마지막의 파트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풀이하는 과정에 대해서 추가로 정리를 해드리게끔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재 페이지로는 7페이지죠. 앞에는 우리가 단원 회차별로 주로 나왔던 애들이 거기 명시가 돼 있는데 제목을 감안해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물어본 애들이 많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주안점을 두시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원래 기본서상에서는 총론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경제론서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걸로요. 그러면 제일 먼저 수요와 공급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다뤄봅니다. 첫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학교론 공부하실 때 제일 처음에 부딪히는 게 수요와 공급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 안에서도 시험상에서 인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요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수요라는 건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인간의 욕구는 무한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품을 다 내가 갖고 싶다는 욕구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특히 선호하는 물건, 특정한 상품에 대한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사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런 것들이 다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막상 걔를 소비를 한다 못한다를 결정할 때는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소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구매력을 가지고 우리가 소비하겠다는 욕구를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수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수요가 어떤 상품의 수량으로 표시될 때 나타나는 걸 우리가 수요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구나 라는 정도로만 인식을 하셔도요. 시험상에서는 크게 인용이 되지 않으니까. 대신에 우리가 이 수요의 성격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을 때 이 수요의 성격에서 보시면 이게 사전적 개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물건을 실질적으로 소비한 게 아니라 구매하겠다는 욕구를 나타낸 것이고 이 수요는 이제 유효수요다라고 얘기해서요.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욕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수반해야 된다.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납득이 되는데 작년 시험에도 언급이 됐지만 부대국에서 나오는 이 수요라는 것은 유량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뭐가 명시가 돼야 되냐면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변수에 대한 것을 구별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유량이라는 것은 수요를 수량으로 표시한 수요량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유량이라는 것은 수량의 흐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가 왜 기간이라는 걸 명시해야 되냐면 기간이 명시가 돼야지만 이 수량의 크기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명시하냐면 기간을 명시한다고 얘기하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강의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바깥양반 용돈을 갖다가 100만 원을 정도 주시냐고 얘기해 봤을 때 이게 별로 반응이 싸늘하다는 얘기죠. 아니 무슨 그 사람에게 용돈을 100만 원씩이나 주느냐 라고 했을 때는 반응이 부정적이었다가 1년 용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대부분 수긍한다는 얘기죠. 만족할 만한 미소를 띄거나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100만 원의 크기라는 것은 이 앞에 이 기간이 어디냐에 따라 틀려진다는 얘기죠. 한 달 용돈이 100만 원이냐 1년 용돈이 100만 원이냐 거기에 따라서 수량의 크기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상품에서는요. 항상 수량의 크기를 파악할 때는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을. 자 그런데 작년 시험에서도 이 유량 변수를 우리가 고르라고 물어봤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유량 변수에 대한 거를 거기 보시면은 유량 변수와 절양 변수를 이렇게 명시를 해놨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구별할 때 첫 번째 이 절양이라는 것은요. 절양 변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절양은 뭐가 명시가 돼야 되냐면 시점이 명시가 돼야지만 그 수량의 크기가 분명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요 또 시점이냐 기간이냐 이거 구별하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절양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출제를 했었을 때 절양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거를 이걸 얘기를 했었어요. 아이들이 저녁에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 그죠? 폰을 하거나 이럴 때 늦게 잠을 안 자고 불쾌고 떠들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한마디 하죠. 언제 잘 거냐고. 그러면 아이들이 얘기하죠. 인제 잘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게 절양 변수의 대표적인데 절양 변수의 대표적인 게 인구하고 재고하고 자산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제 자가 기존에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되었을 때 절양 변수를 중심으로 출제했을 때는 얘네 세 가지가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얘네 세 가지를 기준으로 답을 유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절양 변수에서 한 가지 더 추가 드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산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가라든가 아니면 가격이라든가 이렇게 자나 가가 들어간 애들이 대부분 절양 변수에 속한다는 거를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도 보시면 자본이라든가 지가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절양 변수에 해당이 된다고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유량 변수는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일정한 뭐가 명시가 됐을 때 기간이 명시가 됐을 때 그 크기가 우리가 분명해지는 걸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 유량 변수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속도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왜 대대, 손, 손 이런 얘기하죠. 그랬을 때 여기 대대, 소, 소 들어가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대라는 거고요. 이게 임대료, 그죠.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소비, 그죠. 이런 애들이 대부분 다 유량 변수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 보면 이게 소소가 두 개씩이나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량 변수하고 절양 변수를 구별할 때 이런 기본적인 요령이 있으면 우리가 구별하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드린 거는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할 때 설명을 해드린 경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조금씩 더 추가해서 정리를 나중에 하시게 되는 거는 주택 절양하고 유량에 대한 부분을 구별했을 때 일반적으로 주택 재고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절양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택을 생산을 한 것이 올해는 얼마나 생산했느냐. 주택 생산량 이런 거 측정할 때는 그거는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되니까 그거는 유량 변수를 우리가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량이 쌓여서 뭐가 되냐면 절양이 되는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유량하고 절양에 대한 부분을 앞에서 구별하실 때는 이런 요령을 기초로 해서 변수에 대한 거를 이렇게 구별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유량 변수하고 절양 변수에 대한 거를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2를 보시게 되면 수혜량의 변화하고 수혜의 변화를 구별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보는데 이거는 수혜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과 수혜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이 있죠. 이게 서로 보게 되면 다른데 그 요령만 아시면 지문에서 문제가 나오면 쉽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 여러분들이 표시를 한 데 보시면요. 수혜량과 수혜의 변동은 무엇이 다르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수혜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건요. 이거를 우리가 그림상에서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여기가 가격이고요. 여기가 수혜량일 때 그렇죠? 여기서 이 수혜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는 좌표상에 있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 가격이 상승 또는 뭐 해서요? 하락해서 그래서 뭐가 변한 거냐면 수혜량이 변하게 된 거죠. 수혜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는 거는 뭐가 움직여서 가격이 변해서 수혜량이 변한 거 그걸 우리가 수혜량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자, 여기가 가격이고요. 여기가 수혜량이라고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 수혜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건요. 지금 보시면은 수혜량이 변한 거예요. 그렇죠? 변했을 때 이거는 수혜가 증가하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요가 뭐 했을 때 감소했을 때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가 변한 거냐면 가격이 변해서 수혜량이 변한 거라고 그러면 얘는 가격이 아니라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해서 수혜량이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자, 가격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수요를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 변수들 있죠.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소득이 증가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소득이 감소할 때 또는 관련제와의 가격이 상승할 때 관련제의 가격이 하락할 때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여기 명시되어 있는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에 의해서 수혜량이 변한 경우하고 가격이 아닌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해서 뭐가 수혜량이 변한 거를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 곡선이 우측 또는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이 변해서 이렇게 수혜량이 변한 것은 무슨 변화? 수혜량이 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혜량이 변화라고 명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예, 그거는 가격에 의해서 수혜량이 변했을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수요의 변화를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는 가격이 아니라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중에 예, 이 수요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하고 수혜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이 있죠. 예, 이거를 올바르게 연결한 거를 고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자, 이 수요량의 변화를 유도하는 거는 뭐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가격에 의해서 수혜량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수혜량의 변화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그 가격만 찾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는 가격뿐만이 아니겠죠. 예, 소득의 변화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 가격 변화에 따른 예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변했을 때 그렇죠? 정부의 어떤 대부비율이라든가 총부채 상한비율 이런 것들이 변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우리는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는 오로지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서요.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서 수요량이 늘어나는 것은 그건 수요가 증가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상품의 가격이 상승해서 수요량이 줄어든 것은 그건 수요량이 변하죠.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격이라는 것이 변하게 되면 원래 주어진 수요 곡선 위로 움직이면서 수요량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렇게 수요 곡선 위에서 이렇게 변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그런데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그 외의 변수 있죠. 관련 상품의 가격, 대체제나 보완제나 또는 소비자의 소득 또는 기호 등의 변화가 일어나면 뭐가 변하냐면 수요가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 또는 수요가 감소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그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그걸 우리가 수요량이 변하라고 그러고 수요가 증가 또는 감소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그거는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8페이지의 상단에 가게 되면 얘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고려 대상이 되는 상품이 있죠. 배추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배추를 더 많이 사게 되는 것도 있죠. 이건 배추 가격이 떨어져서 배추 수요량이 들어왔으니까 이건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추 말고 무 가격이라든가 배추 대신에 우리가 물을 소비할 수 있잖아요. 무 가격이 변했거나 아니면 소득이 변해가지고 배추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된 것은 이거는 배추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수요가 증가한다. 배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하고요. 수요가 변해서 그다음에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 그것만 차이를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격의 변화는 수요 곡선에서 수요량이 변화이고 수요가 증가 또는 감소해야 한 수요의 변화는 그냥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수요가 변한 거죠. 그래서 수요량이 변한 것은 우리가 수요의 변화. 그런데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것은 수요량의 변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게 이쪽에 인터넷이든 어디든 간에 이런 강좌를 할 때 실시간 라이브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소통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직접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원래 잘 안 물어보는 성향이 좀 있죠. 그런데 이거는 또 비대면이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아직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대신에 이 강좌에 대한 부분이 가면서 전체 파트에 대한 내용이 경제편부터 출발해서 모든 전체는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앞에서 지금 설명이 안 돼 있는 총론에 대한 것도 뒤편에 들어가 있어요. 간평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총론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가 끝나게 되면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 및 관리론, 총론, 감정평가론 이런 순서로 강좌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인용이 되는데 이걸 구별하기 힘들거나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들이 있으면서 개선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실시간에서 물어보기가 좀 힘들었었다, 낯설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강좌 보시고 그 밑에 댓글 이런 거 달으실 때 그때 이제 별도로 또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편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도전하셨으니까 이번 계획 그냥 빨리 마무리해서 이 바닥을 뜨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제 수요에서는요. 일단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수요량이 변하고 수요의 변화를 구별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를 구별하는 것도 요령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의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공급량의 변화라는 것은 뭐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공급량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거죠. 자, 요런 식으로 돼 있어서요. 요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가 가격이잖아요. 여기가 공급량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공급량이 요런 식으로 늘어나거나 그죠? 공급량이 증가했죠. 그 다음에 공급량이 요렇게 뭐 했다?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량이 증가, 감소한 것은요. 가격이 뭐 했을 때, 가격이 상승하거나 가격이 뭐 했을 때 하락함으로써 양이 변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공급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양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공급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공급 곡선상에서의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공급의 변화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예, 요거는 요런 얘기가 되겠어요. 여기 요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고요.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급량이라는 게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그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여기도 지금 공급량이 증가했고요. 공급량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가 변해서 그러냐면 이거는 공급이 있죠. 공급이 증가했거나. 그렇죠? 공급이 뭐해서? 감소해서. 그러면 여기서 공급이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할 때 이거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산요소 가격이 변했거나 건축 원자재 가격이 변했거나 여기에 따라서 이 공급량이 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 감소함으로써 이 양이 변화된 것은 그냥 공급의 변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는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고요. 가격에 의해서 공급량이 변한 것은 우리가 용어상에서 공급량의 변화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변해서 양이 변했느냐. 아니면 공급이 증가 또는 감소함으로써 이 양의 움직임이 달라졌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거는요. 수혜량이 변하고 수혜의 변화가 이해가 되시는 분은 얘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구별을 좀 해두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이제 교재상에서 보시면은 거기 이제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꾸준히 물어보는 내용이죠. 8페이지에. 그렇죠? 거기 하면 이번에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건 일단 수요의 변화 요인을 제일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급 변화 요인도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수요 공급의 변화 요인에서 제일 먼저 이게 수요 변화 요인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요 변화 요인에서 여러분들이 소득이 변한 것에 의해서 수요가 변하는 거는 다 쉽게 인식을 해요. 소득이 증가하면 뭐가? 수요가 늘어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소득은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변해서 수요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수요 변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우리가 수요 변화 요인이니까 가격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변수 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접근할 때 조금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대체제 보완자라고 해서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게 되면 대체제라고 명시를 해놨죠. 그래서 두 재화의 사용 용도가 유사해서 서로 대체에서 소비해도 소비할 때 만족의 별 차이가 없는 애를 우리가 대체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애가 누가 있냐면 대체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체제라고 있을 때 A재가 있고 뭐냐면 B재가 있을 때 얘를 소비하나 얘를 소비하나 우리가 소비할 때 얻는 만족감의 크기에 차이가 없는 애를 우리가 대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A재화의 가격 상승이 B재화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경우 있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A재화하고 B재화하고 우리가 어느 걸 소비하든 간에 다 만족감은 비슷한데 얘가 비싸면 대신 얘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게 일반적인 소비 행태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사이다하고 콜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나는 사이다 안 먹어. 나는 콜라밖에 안 먹어. 그렇죠? 나는 또 콜라는 안 마셔. 사이다 밖에 안 먹어.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이게 서로 대체제라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이다하고 콜라라는 것이 같은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이다나 콜라나 같은 탄산음료잖아요. 그러면 사이다 가격이 상승하면 대신에 콜라를 마신다는 게 그게 서로 대체제예요. 탄산음료 얘를 마시나 얘를 마시나 탄산음료에서 주어지는 톡 쏘는 맛이나 이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가격이 상승해서 얘가 비싸지면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얘를 더 많이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천 원이었고요. 얘도 천 원이었는데 그렇죠? 얘가 가격이 상승하죠. A제와의 가격이 상승하면 똑같은 B제와의 소비가 늘어나는 애들을 우리가 대체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험에는 사이다 콜라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얘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단독주택 수요가 증가하죠. 그럼 둘은 무슨 관계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대체제라고요. A제의 가격이 상승할 때 B제와의 수요가 늘어나면 걔는 무슨 제와? 대체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문제를 물어볼 때 그런 식으로 물어본다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이 있어요. 둘이 대체제라고 가정할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면 얘가 B제와의니까 얘 수요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A제의 가격이 상승할 때 B제와의 소비가 늘어나는 애들을 우리가 대체제.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죠. 얘가 가격이 하락하면 얘 소비가 늘어나고 얘 수요는 오히려 줄어드는 애. 그런 애가 우리가 대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약간 응용적인 거죠. 아파트에 대한 수요 곡선이 있죠. 먼저 여기부터 해볼까요? 얘를 우측으로 이동을 시키는 요인이 뭐냐? 그러면 대체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면. 그러면 이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제와의 가격이 뭐할 때? 상승할 때 이 수요가 늘어나는 애를 뭐라고 그런다? 대체제.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아파트에 대한 수요 곡선을 그렇죠? 좌측으로 이동시킨다는 얘기는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대체주택의 가격이 뭐 했을 때? 하락했을 때. 그렇죠? 그러면 얘가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렇죠? 얘가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체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대체주택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시험에 출제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무엇을 물어봤냐면 다음 중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수요잖아요. 수요량이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에서 아파트 가격은 들어가겠냐? 이런 얘기죠. 얘는 당연히 안 들어가죠. 얘가 변한 건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 거죠. 수요가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데서 가격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체주택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거 두 가지를 포인트로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실전에서 이렇게 문제를 줬을 때 주로 나오는 게 가격. 그렇죠? 그다음에 대체주택 가격. 그 다음에 건축 원자재. 그렇죠? 여기서 이 원자재 가격은 해당이 안 되죠. 왜냐하면 얘는 공급 변화 요인이니까. 그러니까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에는 얘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게 되면 조금 아까 했던 수요량이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있죠. 그게 납득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문은 바로바로 골라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체제하고 보완제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대체제에 관련된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실전에서는요. 대체제가 있고 보완제가 있는데 대체제를 더 많이 물어본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거를 잘 주의깊게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여기서의 맹점이 이게 있어요. 들을 때는 알뜻할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모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럴 때 알뜻말뜻할 때 이 파트를 계속 한 세 번 돌려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딱 잡히면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로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러면 학교론에서는 제일 공부할 때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그 용어나 그 파트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게 되면 언제 봐도 걔는 잊어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분량을 많이 좁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상시 실력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도 합격 점수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우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느낌이 온다 온다 했을 때 그때 잡으셔야 돼요. 이거를 여기서 손을 놓고 내일이나 다음 주에 볼까? 그러면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올 때 바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보완제라고 거기 명시가 돼 있을 때요. 8페이지에 이게 한 파트를 납득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설명에 대한 부분이 우리 일반적인 강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트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그 파트가 분명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도와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모든 해가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으면 뭐를 못해드리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보완제라고 했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 두 재화를 따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함께 사용하면 만족이 더 큰 애 있죠. 그러면 보완제 같은 애들은요. 우리가 지금 대체제화된 걸 했고요. 보완제라는 애는 A재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A재하고 B재화를 같이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애들을 보완제라고 해요. 그래서 명칭이 보완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커피에다가 프림이라든가 설탕을 이렇게 넣어서 마실 때 맛이 좋아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얘만 소비하는 것보다 같이 소비할 때 만족감이 커지는 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커피와 설탕 이런 것도 있죠. 이걸 또 커피와 설탕을 예로 들어드렸는데 나는 이 스타일이 아메리칸 스타일이어서 설탕 안 넣고 마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고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얘가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커피하고 이게 설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둘이 같이 넣어서 마셔야 되는데 만약에 커피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우리가 커피의 소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설탕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줄죠. 왜? 커피 안 마시는데 설탕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같이 넣어서 우리가 만족감이 커진 애들은 소비의 움직임이 같이 가는 거예요. 얘가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얘 소비가 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넣어서 효용이 커진 애도 당연히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얘 수요 늘죠. 그럼 설탕 수요도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의 움직임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애들을 우리가 보완제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커피 가격이 상승했을 때 설탕 수요가 줄었다 그러면 이들의 관계는 보완제라고 할 수 있는 경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커피하고 설탕의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체제하고 보완제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지문으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기본적으로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대체제하고 보완제 관계에서 대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놓으시게 되면 기초이론에서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요즘은 지문이 구성이 됐을 때 1, 2, 3, 4, 5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라든가 대체제, 보완제 관계라든가 이런 거 지문으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탄력성, 균형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넣어주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지선다 중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답을 찾을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분 안에 문제를 우리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 공급변화 요인에는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시고는 공급변화 요인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기술의 변화하고요. 그다음에 이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생산요소라는 거는 제품을 생산할 때 투입하는 재료 얘기했었죠. 토지, 노동, 자본 이런 거 얘기했었고 가격이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대가죠.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 자본에 대한 대가로 이자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계속 변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집 질 때 들어가는 자재 있죠. 시민트나 모래나 철근이나 이런 것들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렇게 건축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라든가 또는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라든가 또는 주택 건설용 택지 가격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공급만 물어볼 때는 얘들이 쭉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요 변화 요인을 물어볼 때 이런 애들이 하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얘는 공급 변화 요인이지 수요 변화 요인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시험에서는 잘 인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전부 다 공급 변화 요인이다. 그러면 얘들이 공급 변화 요인이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얘들은 공급 곡선이 좌우로 이동되게 만들어진 요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변해서 공급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거를 공급의 변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연결해서 정리하시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복습의 의미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파트 수요 곡선이 있죠.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거를 찾으시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기억은 뭐가 주어지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 원자재 가격, 그죠? 예. 하락. 그죠? 예. 니은은 아파트 가격의 하락. 그죠? 예. 디귿은 대체 주택 가격의 하락. 그죠?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서로도가 증가했을 때. 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있죠. 얘는 해당이 안 되죠. 왜? 얘는 공급 변화 요인이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있죠. 예. 얘도 해당이 안 되죠. 얘는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죠. 이거는. 여기는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수요가 증가는 거죠. 이거는 물어보는 게. 수요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의 변화를 물어보는 거죠. 이건 수요량의 변화에 해당이 되고.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한다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수요가 증가는 요인이 되죠. 그렇죠? 자, 우리가 조금 아까 대체제 배우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 재화의 사용 용도가 유사해서 서로 대체에서 소화해도 소비해도 만족에 별 차이가 없는 재화라고 했죠. 여기 푸는 요령이 뭐냐면 A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그렇죠? 그런데 얘 주택의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얘가 하락하면 이 수요가 감소한다고요. 그렇죠? 그게 요령이죠. A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B재화의 수요가 늘어나면 대체제. 그래?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그러면 단독주택의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 거네.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면 단독주택의 수요가 줄어들어야 되네. 걔가 대체제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문해서 준다고. 그러면 아파트 선호도 증가하는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의 변수가 주어져 있을 때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요인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릴 밖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로 주는 표현이 이거 세 가지를 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관계를 같이 묶어서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면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정리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또 두세 번 반복해서 이렇게 정리하시게 되면 틀림없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안 되는 파트만 빨리 극복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9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 및 이동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접근을 하시려고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균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표현상에서 내가 와 문장이 어렵다. 그럼 실상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소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해소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풀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 푸는 요령 중에서 보시게 되면 원래는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렇게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하고요.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 교차는 이 점이 균형이고요. 여기서 결정된 가격이 균형 가격이고 균형 거리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일치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균형 상태인데 이럴 때 시장에서는 수요나 또는 공급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둘 다 동시에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균형점의 이동이 달라진다고요. 원래는 여기가 균형점이었는데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균형점이 이쪽하고요.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증가, 감소하게 되면 또 공급이라는 것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면 그러면 균형점이 이쪽이나 이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점의 변화를 갖고 우리가 판단할 때 일일이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때 거기 시장 균형의 변동에서 하나에 대한 경우를 먼저 보시게 되면요. 수요와 공급 중에서 한쪽만 이동하는 거예요. 이때는 푸는 요령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 드리면 수요가 증가하는데요. 공급은 불변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시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 해놨냐면요. 상승한다고 해놨어요. 그리고 균형량은 증가한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의 요령이 뭐냐면 얘는 불변이잖아요. 불변인데 얘가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얘가 증가하면 여기 가격 상승하고요. 양도 증가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밑에 거를 보시면 얘가 불변인데 얘가 감소한대요. 아, 그랬더니 균형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고요. 균형량도 이렇게 감소한대요. 그랬더니 얘가 감소했더니 얘 하락하고요. 얘도 감소한대요. 그러면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움직이면요. 나머지 애들은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서 얘만 늘었어요. 그러면 지금 얘가 불변일 때 얘가 증가했으니까 지금 초과 수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하고요. 수요는 당연히 늘어난 거예요. 수요만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으로 나올 때 일일이 그림을 그리거나 할 필요 없이 문장 나온 걸로 우리가 바로 확인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엔 반대죠. 수요가 불변인데요. 공급이 증가했대요. 그랬더니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요. 균형량은 증가했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보시면 얘는 불변이에요. 근데 공급이 증가했대요. 공급이 증가했더니 가격은 하락한대요. 양은 늘어나고요. 이렇게. 그러면 양에 대한 거는 다 같아요. 늘어나면 늘어나고 줄어들면 줄어드는데 가격만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 가격은 수요나 공급이 움직이면 가격은 변하는데요. 이 가격은 수요가 움직일 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요. 공급이 움직일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수요가 불변일 때 공급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감소했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감소했다는 얘기는 공급하고는 가격의 움직임이 반대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격은 여기서는 상승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감소했으니까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양에 대한 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움직임이 같은데 다만 이 가격은 수요가 움직일 때는 같은 방향으로 가주고 공급이 움직일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었냐면요. 만약에 공급이 불변인데 수요가 뭐 했다는 거예요? 감소. 그러면 균형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수요가 뭐 했다는 거예요? 감소. 그러면 가격은 수요가 움직일 때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해야 되는데 실전에서는 상승하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요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가격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수요가 움직이면 같은 방향 공급이 움직이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변할 수도 있어요. 둘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요. 둘이 모두 증가했으니까 양은 무조건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수요가 더 많아지면 초과 수요니까 가격이 상승해요. 그렇죠? 그런데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하면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그런 요령으로 부딪히시는 게 필요하죠.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양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수요가 더 많이 줄어들면 그렇죠? 초과 공급 상태가 되니까 가격은 하락. 그런데 공급이 더 많이 줄어들면 초과 수요 상태니까 가격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렇죠? 대신에 수요는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거나 또는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는 건 초과 수요니까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죠? 양은 우리한테 어느 게 더 많이 증가했다 감소했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요령으로 두 개가 같이 변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런 거죠. 수요도 증가하고요. 수요하고 공급이 모두 뭐 하면 증가하면 그러면 알려주잖아요. 양은 무조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증가하는데 가격은 이 상태에서 알 수 없지만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이 증가하면 초과 수요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는 경우죠. 그런데 수요에 비해서 뭐가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다면 가격은 하락해져요. 왜? 초과 공급이니까. 그런 요령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한 경우죠. 그러면 똑같이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둘 다 감소했으니까 양은 무조건 감소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이 줄었대요. 그렇죠? 그러면 공급이 많아진 상태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이건 하락하겠죠. 그런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더 많이 줄었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아진 거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상승하겠죠. 이런 요령으로. 그러면 여기서 주어져 있을 때 모두 증가 그러면 양은 무조건 증가하는 거예요. 가격만 이렇게 구별해 둘 수만 있으면. 대신에 반대로 움직이면요. 뭐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냐면 수요는 증가하고요. 공급은 뭐했다는 얘기냐면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의 조건이 뭐냐면 초과수예요. 초과수이면 무조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양만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났느냐 공급이 더 많이 줄었냐 이런 얘기죠. 만약에 수요가 더 많이 증가를 했다 그러면 공급의 감소보다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도 증가하는 거예요. 무슨 요령인지 아시겠나요. 이 조건에서는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가가 감소보다 크니까 양은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그럼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은 뭐했다는 얘기냐면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는 무슨 상태냐면 초과 공급이에요.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초과 공급이면 가격이 하락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은 무조건 하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더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그럼 여전히 초과 공급 상태니까 가격은 이렇게 하락하고요. 감소가 더 많이 줄었으니까 양은 감소하겠죠. 그럼 요거 보고 따지는 거죠. 양은 줄어든다고. 그렇죠. 이런 것도 맞죠. 증가가 감소보다 크니까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는데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 요령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2-2에 나와 있는 수요와 공급의 요즘은 시장 균형의 변동보다는 거기 2-2에 나와 있는 거를 꾸준히 출제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 이런 내용하고 또 연계해서 정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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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